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코지아의 간암삼상 업데이트 os 가 23.9개월 자 지금 뭐 더 좋아졌죠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세계최정 os 아주 승인 기대감을 더 높이는 그런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점점 이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무반응이죠 자 이 데이터가 주가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하고는 있지만 아 지금 주가를 이 데이터를 보고 주가가 올라서려는 움직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좀 이 험악한 분위기죠 그러나 장기 기대감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 자 간기능 일부 저하된 전체 생존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은 리보사라니 병용 여법 투여군에서 23.9개월로 소라팬입의 15.4개월보다 높았다 자 23.9개월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이 간기능이 이 비교적 많이 저하된 에 그런 환자는 19.1개월 대 12.3개월 여기서도 상당히 높게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데이터는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예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문제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죠 북한 리스크 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아주 크게 내려 치고 있는 에 그런 분위기 이고 에 그리고 지금 모든 섹터가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바이오 섹터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은 abl 바이오도 매도할 때 강하다 매도가 강하고 돌려 세우는 게 약하죠 레고 캔바이오도 레고 캔바이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계속 매도 그리고 이제 바닥 잡고 좀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각도가 좀 약하다 자 똑같습니다 hiv 도 매도가 좀 강하죠 매도가 강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준 그런 모습이라서 그나마 조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소식으로 뭔가 바닥을 잡고 이 호재가 나왔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호잰데 그로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분위기와 이 섹터의 이 분위기가 상당히 압박을 걸고 있죠 하방으로 압박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이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죠 코스닥도 지금 16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150억 매수 중이지만 지금 매수 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지금 주거장창 밑으로 계속 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걸 뭐 핑계 삼아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실제로 이 부분이 아주 겁이 나니까 일단은 위험 회피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hsbc 에서 이렇게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보이 두문 그런 이 분위기인데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으로 한국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분이죠 그래도 이런 뭐 호재가 좀 나와 준 상황이라서 다른 바이오 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힘이 그래도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쌍바닥을 잡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 준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매수세가 약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올리는 들올려서 이제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지금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단계적으로는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압도가 되고 있다 이게 가난 가지고 hbm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숲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주가 방향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그렇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5월달에 승인 날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는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cmc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서 2월 초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두구두구두구 해서 이렇게까지 긴장감이 높은 그런 아이템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1월 말 2월 초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어쨌건 이제 마지막 관문을 스무스하게 잘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3월 달에 미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승인 간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된다 지금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또 다릅니다 지금 HLB의 간암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걸로 내려왔다 그러면 오늘 아스포제에서 데이터 좋잖아 그랬으면 이거는 반등이 나왔겠죠 근데 반등이 전혀 안 나오죠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호재들을 어제 나스닥 상장 어제까지 나왔는데 반응이 없죠 지금은 시장 리스크에 밀리는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거리량이 이제 한 70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계속 밀고 내려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언제쯤 걸릴까 라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얘 같이 봐야 된다 셀트리온, 레고 캠바이오,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다 같이 봐야 된다 얘들이 같이 돌아서 줘야지 에이체비도 같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큰 행사가 아스코 마감 밀려 내려온다 지금은 JPM 마감 밀려 내려온다 위치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또 상당히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지금 북한 리스크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선을 야금야금 다 깨면서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스코 지하이라는 이 부분 계속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 데이터 나와버렸죠 이제 데이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호재는 이제 지나갔다 지나갔고 다음에 있는 호재는 뭐가 나올까 이제 CMC가 되겠죠 캄넬리주 마벨 CMC 어떻게 나올 거냐 이제 1월 말 2월 초 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직 좀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이제 대기만 되면 아주 엄청난 주가상승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텐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의 흐름이 되돌리는 상황이 언제쯤 나올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희망회로만 계속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좀 무리가 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1.9%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그래도 혼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 분위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전부 다 뭐 수급이 전부 다 팔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주식 다 팔고 나는 나갈란다 한국에 투자 못하겠다 북한 때문에 이거 뭐 리스크 안고 이거 진짜로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일본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또 내려가는 엘도속의 흐름이 나오면 뭐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과거의 엘도속 흐름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티릉도 지금 4.5%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에이처비가 혼자서 힘을 낸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장기로 보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좀 가야 되겠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